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없이 한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지금 세계의 이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쏠려 있습니다. 그 와중에 주식 시장과 선물 시장은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의 모든 상품 선물이 다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불난지배 부채질하는 격으로 엄청나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 시장에서는 전쟁 초기에 좀 하락을 기피하다가 지금 다,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회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국내에서도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가. 전쟁설에 따라서 좀 급락할 것이다 라는 것도 있었는데 우리 장은 마침 잘 버틴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한번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차트만 가지고 대응 방법,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35강 해외 선물 옵션 전략, 해외 선물 전체 시황 분석입니다. 전체인데 과연 오늘 농산물 좀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원유 봤는데 원유하고 농산물 위주로 좀 보려고 합니다. 화두가 농산물입니다. 인플레이션하고 연관시켜서. 그 다음 추세 따라하기. 옵션 선물을 하든 옵션을 하든 주식을 하든 선물 따라가야 됩니다. 추세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탄피 전략.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탄피 전략.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한 해외 선물 옵션 공부 방법입니다. 본 강의를 오늘 이제 이 35강이죠. 35강까지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1강부터 4강까지를 좀 반복 정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1강부터 4강의 해외 선물, 특히 해외 옵션에 대해서 또 그중에서 해외 옵션 매도에 대해서, 옵션 매수가 아니라 옵션 매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 1강부터 4강을 반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문자 샵 3772 치고 신대가를 치면 채널을 안내 드립니다. 들어올 수 있는 소통 통로입니다. 그 채널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강의 자료도, 오늘 강의 자료도 보내줄 수 있고 또 요약본도 보내줄 수도 있고 또 그쪽을 통해서 소통방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또 여러 가지 소통방에 오시면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늘 하는 초기 멘트입니다.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입니다. 옵션 매수란 무엇이고 옵션 매도란 뭐냐. 기본적인 것을 다 아신 분들은 이게 항상 루틴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강의를 우연하게 처음 들었어. 그다음에 몇 번 들었지만 대체 옵션 매수가 뭐지? 옵션 매도가 뭐지라고 머릿속에서 고민을 하신 분들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콜 옵션 매수는 옵션에는 투자 방법이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주식은 한 가지입니다. 매수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데만 배팅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매수만 가능해요. 선물은 상승한다 해도 배팅할 수 있고 하락한다 해도 배팅할 수 있고 양방향 구조입니다. 그런데 옵션은 상승에도 배팅할 수 있고 하락한다 해도 배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선물하고 갔잖아요. 이게 콜 옵션 매수예요. 콜 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그다음에 푸드 옵션 매수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콜 옵션 매수, 푸드 옵션 매수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선물이 푸드 옵션 매수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게 선물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콜 옵션 매도라는 것이 있고 푸드 옵션 매도라는 것이 있어요. 콜 옵션 매도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는 절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해도 배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콜 옵션 매도입니다. 그럼 푸드 옵션 매도는 뭐냐. 푸드 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현재 선물 가격인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 지점을 정합니다.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배팅하는 겁니다. 하지만 푸드 옵션 매도는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배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주식에 비해서 두 가지 방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략만 잘 세우면 방법이 두 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나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합니다마는 투자에서 중심은 주식입니다. 중심은. 말 그대로 선물과 옵션은 파생 투자입니다. 주식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주가 지수든 상품 지수든 상품 선물이든 간에 그 선물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런데 그 파생된 것이 그 중에서 옵션은 우외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길을 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하신 분들도 한 번쯤. 지금처럼 어려운 장이잖아요. 내가 종목을 잘 못 골라. 주식 보는데 내가 얼으면 떨어지고 얼으면 떨어지고 사면 떨어지고 사면 떨어지고. 이게 지금같이 어려운 장. 지난 작년인가요? 재작년.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 그때 누구든지 주식을 사면 다 상승했어요. 웬만한 주식들은 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주식 시장이 지금 정체되어 있죠. 큰 수익도 안 나고. 종목 고르는 이유인데 그게 힘들다. 종목 고르는 이유는 힘들다. 그러면 선물옵션 시장에 한 번 공부를 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국내도 있습니다만, 국내 코스피 선물옵션도 있습니다만, 해외는 더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분산 투자할 수 있고 국내에 비해서 또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옵션 시장도 여러분의 관심 대상에 하나 넣고 공부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지난 시간에도 긴급 시장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옵션에도 탄피 전략. 지금 이걸 지금 해외 선물 옵션 하는 사람치고 이걸 빼놓을 수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 개활적인 것,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 번 차트를 보면서 봐볼까요? 차트를 보면서. S&P인데 이거 말고 거꾸로 먼저 이걸 먼저 보고 설명했습니다. 농산물 하나 보고 이 관계를 설명할게요. 이게 대두 5월물 일봉차트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이날. 이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략을 했고. 이때 어떤 내용이 오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잘못 전달할 수도 있고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접수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된 거예요. 실은 계속 올랐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두가. 그러다가 이날 이제. 왜 올랐냐. 지금 예측 불가능이야. 어떻게 게임이, 전쟁이 지금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 심리 때문에 계속 모든 상품, 원유, 골드, 대부분의 상품 선물들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금요일날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겠다. 실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급락했습니다. 급락. 그 다음날도.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랐는데 대두는 그나마 낫습니다. 나중에 극적인 설명을 위해서 옥수수하고 밀을 한번 다시 설명할 겁니다. 지금 저도 오판을 한 게 뭐냐면 금요일날 그 이제 전쟁이 빨리 종식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도 이제 옵션 매도 하는데 좀 방치하는, 방치했습니다. 콜옵션 매도. 이제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데미지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원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원유. 이렇게 10포인트가, 10포인트 올랐어요. 10포인트. 이날 이렇게 한 10포인트 정도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봉입니다. 가장 큰 봉. 실은 이날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왔긴 내려왔는데 정식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10포인트 정도 10포인트는 약간 안 되겠죠. 한 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 전부터 원유는 조직을 보였습니다. 이날 윗꼬리 보십시오. 거의 10포인트입니다. 꼬리가, 길이가. 그런데 종가는 내려왔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장기화 될 것 같더라. 라는 예상 때문에 지금 원유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S&P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모든 지금 상품 선물들이 지금 등락이 심합니다. 그다음에 상품 선물들은 주가 지수는 좀 다릅니다. 상품 선물들은 오르고 있고 골드 비롯해서. 먼저, 그럼 이 와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가장 그게 화두예요. 분석하면 뭐도 합니까? 대응을 해야지. 주식을 사는 사람. 언제 살지. 마찬가지로 해외 선물 옵션 하신 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지. 먼저 S&P 한번 보겠습니다. S&P 사물물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전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주식을 사라. 전쟁에. 전쟁이 터지고 나면 그때 주식을 사고 그냥 묻어너라라는 말도 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중국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하는 동안에 불안 심리가 계속 작용했습니다. 막상 전투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며칠 하락했어요, 이렇게. 막상 전투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상황을 봤겠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계속 지금 오르고 있어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주가 지수도. 보십시오. 벌써 양봉이 이날 엄청난 아래꼬리 만들고 나서 지금 여기서 4100입니다. 4100에서 4400까지 꼬리로 보면 300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엄청난 상승입니다. 저도 솔직히 이 주가 지수는 S&P 또 하나 더 나스닥. 예측을 좀 할 수가 없어요. 이 S&P 기울기하고 나스닥 기울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게. 한번 비교하십시오. 이게 나스닥이고 S&P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원래 나스닥이 하락폭이 더 커요. 여기 전저점 훨씬 내려왔죠. 그런데 S&P는 이 전저점 여기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S&P 선물이나 옵션을 하실 거라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그게 이제 화두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 S&P로 보겠습니다. 최고점 4,800입니다. 최고점. 지난 1월 4일 날 최고점 4,800을 찍었습니다. 4,800입니다. 4,808. 그다음에 4,124일 날 불과 며칠 전입니다. 2월 24일에 4,100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옵션 매수도 가능하고 옵션 매저도 가능해요. 저는 지금 포지션을 새로 짜라 그러면 옵션 매수 플레이를 권장하고 싶어요. 모든 종목에 다. 단순하게 양 매수도 괜찮고 또는 스프레드도 괜찮고 스프레드. 양 매수.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어디로 튈지. 그런데 옵션 매수는 어느 정도 보험용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꽝 될 생각으로. 그런데 지금 같은 변동장에서는 옵션 매수도 괜찮아요. 옵션 매도는 옵션 매도도 지금도 괜찮아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옵션 매수도 오히려 더 심적으로 편하다는 거. 스프레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건 오늘 설명할 모든 종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강세 콜 스프레드 또 약세 푸 스프레드. 이게 뭡니까? 강세 콜 스프레드. 이전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옳은다이터 배팅하는 겁니다. 선물이 옳을 거다. 그다음에 약세 푸 스프레드.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행사가는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른 종목에서 행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P든 나스닥이든 이게 1만 5천 정도까지 옳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조정할 수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장이. 또 하나 그냥 양매도다. 매도다 그러면 어디? 이 나스닥 1만 6천 7백. 혹시 가격이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절대 아무리 전쟁이 끝나고 미국 장이 좋아도 단기간에 여기까지 못 오른다고 생각하고서 콜 매도도 해볼 가치는 있어요. 대신에 손절 각오하고. 그런데 솔직히 풋은 지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풋은 지수풋은 항상 프리미엄이 고평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도 1만 4천에서 1만 6천 7백, 8백 그러면 얼마입니까? 2천 7백입니다. 2천 7백 정도 떨어진 이 폭과 이 아래로 2천 7백 떨어진 이 행사가를 등가격에서 똑같이 구분했을 때 이쪽 콜옵션의 프리미엄과 풋옵션 프리미엄을 비교하면 풋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면 지난 저점 1만 3천이 아니라 얼마? 7천 대 절반, 8천 대, 8천, 9천 대 여기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풋옵션은. 정말로 저 멀리 달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한번 지수에서는 해볼 만해요. 그런데 지수는 함부로 안 하는 게 왜 안 한다? 증거금이 좀 비싸다는 겁니다. 자본이 넉넉한데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지수 옵션도 괜찮습니다. 왜? 자금을 덜 투입하니까. 왜 증거금이 많이 잡히니까 계약수가 적습니다. 대신에 보수적으로 운영하면 오히려 지수 옵션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제가 이번에 좀 실패를 했어요. 그걸 방송입니다만 저도 하든 간 여러분들 어떤 투자가 됐든지 간에 계획을 처음에 진입할 때 내가 옵션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처음에 계획을 철저히 세대입니다. 원유 보겠습니다. 왜 그 계획의 중요성이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항상 저는 먼저 이것만 설명할게요. 제가 계속 초보자들이 따라하는 게 뭡니까? 오늘 제목이 추세 따라하기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추세는 뭘로 보라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MAC도 본다 했습니다. 또 하나 2평선으로 5, 2평선이 22평선을 위로 뚫으면 매수진입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5, 2평선이 22평선 아래로 뚫으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진입 상승했죠. 그러면 5, 2평선이 22평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뭐야? 상승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옵션에서는 뭡니까?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1봉상으로 종가 기준으로 5, 2평선이 22평선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거의 5, 2평선이 12평선도 이날만 좀 내려왔지. 그런데 양봉으로 끌었어요. 양봉으로 은봉이 아니라 계속 상승입니다. 그러다가 이때쯤에 움직일 때 9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 100을 한 번 보였습니다. 100을 한 번 여러분들 대응할 때 100을 한 번 찍었잖아요. 100을 넘겼어. 이날이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을 한 번 넘겼는데 다시 하락했어.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윗고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마침 그 다음 날 은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차트로만 하신 분들은 비록 아직까지는 상승 마인드를 유지하지만 이제 좀 하락하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옵션을 투자한다 그러면 아마 콜옵션 매도를 한두 개 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옵션 행사가 행사가가 문제죠. 어디를 잡을 것이냐. 100달러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100달러는 가긴 가더라도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가지는 아닐 거다 생각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100달러가 단숨에 갔다. 지금 116까지 찍었습니다. 4월물 기준으로. 그러면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10포인트 이상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콜옵션 가격이 엄청나게 부풀려 있습니다. 즉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고 계속 말하는 말 탄피 전략입니다. 이 정도에 이 정도에만 갔어도 콜 지난 시간에 콜 150 가격 보여줬죠? 콜 160 콜 140 콜 130 콜 150 그 당시에 90 정도 됐으니까 90에서 95 됐을 때 150 이 친구도 프리미엄이 높았어요. 이제 JP모건 원유가 150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러면 150 150까지는 안 갈 수도 있겠다. 은행에서 예측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해석해서 그래서 150 정도 탄피 전략으로 가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양보이 나와버려요. 이 150도 원칙적으로 보면 혹시 잡은 분들은 손절해야 됩니다. 혹시 손절 안 하고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포인트 올라 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콜 지금 콜 200입니다. 거의 현재 가격이 109 110 정도 됩니다. 거의 90포인트 위입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 콜 200도 지금 가격이 존재해요. 이게 탄피 전략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푸 쪽은 여기서 90포인트 위쪽에 현재 가격에서 현재 가격이 11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0포인트 위가 110입니다. 90포인트 아래 얼마입니까? 20 20은 가격이 없어요. 푸 20은 콜 200입니다. 콜 200 콜리백은 가격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탄피 전략 이라 표현하는데 다시 한 번 탄피 전략은 뭐라 했습니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없는 용어예요. 제가 그냥 만든 용어예요. 우리가 전투에 참가하면 일반적으로 총을 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투 참가하지도 않고 총 쏘지도 않고 그냥 총 쏘면 탄피 나오잖아요. 탄피만 옆에 주워서 고물상에 파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옵션 매도할 때 등가에 가까운 행사가 좀 더 먼 행사가 이런 전략 고민하지 말고 아예 도달 불가능한 행사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사가 도달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행사가 그 부근에서 그냥 탄피만 주워서 파는 거예요. 이게 탄피 전략입니다. 콜 지금 110입니다. 원유가 110일 때 콜 200 행사가 보겠습니다. 3월 3일 기준으로 0.08 풋 200입니다. 풋 200 0.09 90달러 입니다. 90달러 시간 15일 남았습니다. 15일 안에 현재 원유가 110달러 인데 200달러 갈 거냐 안 갈 거냐 안 가는 것에 백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 90달러 입니다. 엄청 납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래쪽으로 90달러 80달러 되는 가격은 풋70 입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풋70 이 정도면 이 정도 현재 가격에서 110이면 30 정도 더 40인가요? 40이죠. 40 정도 아래쪽 가격 얘도 엄청 납니다. 이 친구도 이렇게 원유가 급등할 때 당연히 콜옵션은 급등합니다. 그런데 푸드옵션은 하락을 해야 정상이에요. 급락을 해야 그런데 혹시라도 유심히 행사과 주문창을 보신 분들은 푸드옵션도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만큼 옵션 가격이 왜곡 현상이 많습니다. 이 푸드옵션 70 한번 가격 보겠습니다. 푸트 70 입니다. 콜 200 다시 보겠습니다. 콜 200 이 불과 28일에 얼마 있습니까? 그냥 10달러 제로입니다. 제로 실은 제로 그런데 이후 3월 2일 날 130달러 같이 갔다가 3월 3일 날 90달러 90달러 같이 있어요. 200짜리가 콜 200짜리가 그런데 푸트 70 봅시다. 푸트 70은 이때부터 콜이 가격이 급등할 때입니다. 그런데 0.09에서 0.08 그러면 콜은 이렇게 상승했으면 푸트는 하락해야 돼. 0.04 0.02 이런 식으로 그런데 희한한 일이 푸트 가격이 하락을 안 해요. 이게 옵션의 왜곡 현상이에요. 이런 기회에 이 친구들도 탄피 전략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많다. 그럼 푸트 60으로 가야 60으로 60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원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종료가 돼서 급락한다고 가정해요. 급락한다고. 그럼 급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냐. 그것도 유념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격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이 푸드 옵션 70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콜 옵션은 엄청나게 하락 0.1에서 90달러 130달러면 엄청나게 하락 상승했는데 푸드 옵션은 하락 안 해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해요. 급락이 오지 않을까 라는 것도 해석을 해서 함부로 실은 푸드 옵션 가는 것도 무서워요. 무서워. 왜?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급락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남은 15일입니다. 4월물 약 보름 남았습니다. 4월물 3월 16일 정도 17일 정도의 만기일이에요. 그날 과연 이게 60달러 70달러 올 것이냐 아니면 200달러 갈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멀리 탄필 탄필 그러면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30달러 40달러도 괜찮아요.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원유입니다. 그다음에 천연 가스 실은 제가 늘 방송에서 말했습니다만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천연 가스가 더 여동 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은 좀 어긋났어요. 이때 계속 전쟁 위기 때문에 올랐지만 그것도 급나겠죠. 그리고 다시 원유에 비해서 더 오를 것이다. 오히려 천연 가스가 더 천장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상승하진 않아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쪽 기본적 분석이 아직은 약해서 그런지 그 이유도 또 이유를 알았다고 해서 이걸 내책할 수는 없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천연 가스가 좀 잠잠해요. 잠잠한 것은 아닌데 차트를 보면 나는 원유에 비해서 더 널뛰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더 치솟으든가 왜 러시아 천연 가스가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천연 가스의 거의 40% 50% 를 의존해요. 그런데 지금 파이프라인 멈춘 하잖아요. 승인을 안 해주고 새로 거의 다 완공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류해버리니까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지금 우연히 잠잠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천연 가스라는 이 친구도 지금 우리 천연 가스의 별명이 야생마입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마 위로 갈 거라는 것이 좀 더 방점이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지속되면 왜 미국 건 지금 우리가 보는 다 미국 겁니다. 미국 천연 가스 미국 원유 입니다. 당연히 러시아에서 독일로 유럽으로 천연 가스 수출이 안 되면 미국 게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미국 천연 가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원유도 미국 입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입니다. 미국 원유 입니다. 오늘 좀 중점 쪽으로 설명할 게 골드 보겠습니다. 골드 골드 설명하고 농산물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골드 보십시오. 이 전전 선물하신 분들은 선물하신 분들은 이 전고점 을 이달 뚫렀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힘으로 뚫렀어요. 양분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미 MACD에서 상승을 가리켜요. 그리고 나서 이날 이 전고점을 큰 힘으로 뚫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로 갈 거다라는 마인드로 그러면 옵션 매도자들은 뭐한다? 푸드 옵션 매도겠죠.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골드가 쉽게 오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서 나름대로 먼 외가라고 생각하고 콜옵션 매도 예를 들어서 이때 1800 1900 합시다. 1900 대 한 2000 정도 100포인트 이외에 또는 2100 정도 간 분들도 아마 손절을 몇 번 해야 할 수 있어요. 지금 골드도 1900에서 거의 그러면 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습니다. 콜 프리미엄이 푸세 비해서 프리미엄 한번 보겠습니다. 콜 2300 지금 1940 정도입니다. 여기서 2000 넘어서 여기서 2100 2300 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상승한 가격입니다. 2300 까지 갈 것이냐 아니야 절대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300을 중심으로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기간은 대략 한 한 달 좀 한 25일 정도 남았습니다. 골드 사흘물 콜 2300 입니다. 가격 한번 보시겠습니다. 2월 11일 날 0.3 지금 30달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 좀 올랐고 110달러로 언제입니까 2월 17일 날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다가 다시 2월 24일 날 100달러로 갔다가 이날 3월 1일 날 220달러 3월 3일 기준으로 150달러 30달러짜리가 150달러 돼 있어요. 지금 그만큼 2300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심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골드가 오르느냐 다 지금 러시아 오크란의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 서방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 화폐 루브르화가 지금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지금 뉴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서 달러로 바꾼다고. 왜? 그나마 달러는 러시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안전자산이거든요. 또 하나 골드입니다. 골드. 또 서방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제재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해외 자금을 못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해요. 그럼 뭐야? 또 안전자산. 루브르화가 떨어져요. 같이 하락해. 그럼 뭐야? 안전자산인 골드입니다. 그래서 금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오를 때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 어디까지? 2000을 넘어서 2100까지 오를 수 있겠냐? 또는 2200까지 오를 수 있겠냐? 또는 2300까지 오를 수 있겠냐? 아니면 2400까지 오를 수 있겠냐? 우리는 여기에서도 탄피 전력을 찾을 수 있어요. 꼭 이제 이렇게 한 번 올라간 것은 쉽게 급락은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푸쪽도 탄피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콜에 비해서는 탄피들이 적어요. 같은 행사과 현재 가격에서 현재 가격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쪽이 훨씬 더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골드를 한 번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른 것도 많은데 농산물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밀입니다. 밀 오울물 이게 지금 뭐냐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상한가 한 번 상한가 두 번 상한가 세 번 오늘까지 지금 오늘 이건 어제 차트거든요. 오늘 상한가 네 번입니다. 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간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농산물 중에서 옥수수와 밀과 대두 중에서 밀이 가장 급등할 것이다. 그런데 지지난 강의까지도 미리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설이 있으니까 미리 급등할 줄 알았어. 그런데 다른 옥수수와 대두에 비해서 너무 잠잠했어요. 옥수수 한 번 볼까요? 이 규건입니다. 급등하기 전에 옥수수는 그 다음 밀보다 더 올랐거든요. 밀보다. 대두 볼까요? 대두 마찬가지. 대두는 더 올랐어요. 계속 더 올랐어. 그러면 전쟁설이 임박하면 밀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밀이 별로 급등 안 했어요. 왜 저는 밀이 급등할 거라고 생각했냐면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도 유럽에서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이 일어났으면 밀을 수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뉴스의 소식탱에 의하면 한국아 지금 마비된 곳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은. 그러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이 안 돼요. 또 러시아도 밀이 생산이 엄청 많은데 경제 제재 때문에 러시아는 수출할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는 혹시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밀을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하려고 하면 항만도 다시 수리해야 되고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미국 밀이 급등할 거예요. 왜 밀이 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국내에서도 빵 가격 제과점 다 가격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미리 급등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왜 급등하는지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물하신 분들은 이 추세입니다. 뚫으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날 급나겠잖아요. 전쟁이 조기 종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옥수수 밀 대두고 다 급락했으니까 그런데 그날 이것을 뒤로하고 지금 연속 4일째 상가를 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오늘 또 속보에 의하면 러시아가 체륜 노벨 원전 접수했죠. 또 하나 최대 규모 원전을 지금 접수했다고 그럽니다. 혹시라도 미사일이 그 원전 기지에 떨어져서 그 원전의 방사능이 유출된다. 혹시라도 만약 하나라도 그러면 우크라이나 밀이 이제 먹을 수가 없어요. 일부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는 그러면 그 여파로 인해서 밀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수출을 못해서 세 가지 세 가지 첫째 우크라이나 및 수출입니다. 수출 수출이 안 돼 가격이 올라가 그다음에 당연히 러시아도 수출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항만 시설이 파괴되어 버리면 오래 걸립니다. 그럼 러시아는 경제 제재 때문에 수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돼서 혹시라도 원전에서 방산에 유출되면 누가 그 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밀을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요. 세 번째 미국 날씨입니다. 미국 날씨 지금 소식통에 의하면 3월에도 엄청 추울 거라 그럽니다. 4월도 마찬가지고 3, 4월 되면 파종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추워버리면 파종을 못 해요. 그럼 식이 놓치면 작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겹쳐서 당분간 밀은 급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을 몰라요. 우리가 듣는 것은 단편적인 겁니다. 정말로 항만이 파괴됐는지 그런데 혹시 전쟁이 종이 종료했는데 항만이 멀쩡하더라. 그러면 수출이 될 것이다. 또 방사능도 유출이 안 됐더라. 그러면 밀은 또 급락할 겁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입니다. 대응 방안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밀이 800에서 1134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아마 1200 거의 1200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콜 2000 콜 800에서 1000을 넘어서 1000을 넘어서 800에서 1000을 넘어서 지금 1200입니다. 그런데 2000 사흘물 사흘물입니다. 콜 2000 가격이 얼마냐 정상가 기준 3월 3일 15.2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기다가 15.25입니다. 이건 표기가 이거 15.25가 달러 기준입니다. 십진법 기준입니다. 십진법으로 15.25에다가 50 가격입니다. 15 엄청난 가격입니다.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지금 콜리션이 가장 우리 막내 가격입니다. 옵션 하신 분들은 막내 가격 아마 처음으로 생성됐어요. 옵션이란 게 선물이 오르면 콜옵션 같은 경우 없다가 다시 행사가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 새로 생성된 행사가입니다. 없다가 새로 생성된 거예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15.25 달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밀이 2천 안 될 것이다? 아닙니다. 3천, 4천 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추세가 진행된다면 미국 밀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가 지금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옵션 짤막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차례 양매수나 혹은 뭐라고요? 스프레드 즉 매수 스프레드입니다. 강세 콜 스프레드 혹은 약세 푸 스프레드 하락도 염두에 됩니다. 상황이 좀 괜찮다 그러면 급나갈 이만큼 올랐으니까 다시 이만큼 급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야? 하락도 염두에 두고 약세 푸 스프레드 그런데 계속 올 것 같다. 그럼 뭐예요? 매수 플레이로 강세 콜 스프레드 그러면서 상황 봐서 유리한 쪽으로 매도를 쌓을 수 있어요. 지금은 변동폭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능한 매수 플레이도 괜찮다는 거 전략만 잘 짜면요. 오늘 할 말이 많은데 미리 워낙 화두여서 오늘 강의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이 치고 신대가 치고 들어오면 채널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 채널에 들어오셔서 필요한 자료도 받아가시고요.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요.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다음 주 한 주간 혹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 잘하시고요.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판단 잘하시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